이제 베테랑분들을 모시고 베테랑의 댁이 그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.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자연스럽게 좀 우리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활기 있게 그 뭐 아는 얘기라도 좀 조금 활기 있게 하고 그분이 좀 진정성을 담아서 한다면 저희 프로그램이 성공으로 가는 뭐 어떤 절반의 어떤 스텝은 밟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자기보다 이제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땐 자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근데 자기보다 아픈 사람들이 이제 저희 mc로 몇 명 포진이 돼 있습니다. 보면 최대한 많은 나오시는 개수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해서 시청자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